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가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 얼른 일단 먹어 일단 갈비 좀 먹고 족발 좀 하나씩 먹어봐 그려 좀 매워? 난 굴족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 먹어 먹어봐 매워 불닭이야 나 불닭 볶으면 못 먹어 나 까르보불닭 소스 반 넣고 먹을 수 있어 더 많이 데리고 있어야 돼 그러게 맨비 있는 걸 찍어봐 이거 찍어줘 그냥 먹으려면 해 그렇게 맵게는 안 와 이 정도도 안 매우고는 어떻게 해 매워 매운데 그렇게 매워? 어 난 매운 거를 30년째 못 먹고 있답니까 우리 집구가 다 못 먹긴 한데 파도 아프고 입술도 아파 아 같이 먹어 매워 매워 아 못 먹겠다 이런 건 안 줘? 후추 참치가 많네 너 가져올래? 딸라 버킴 뭐 이렇게 뽑기가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고구마자 빵뚜아 맛있어 빵뚜아야 빵뚜아 빵뚜아 많이 나는 이거 빵뚜아 부드러운 빵뚜아 나는 억통차 먹을래 하나 둘 셋 짠 가 계산해 이야 아이스크림 짱 비싸다 7,400원 근데 아이스크림 7,400원이라고? 어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아 야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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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찍어 유튜버 여기여기 찍어봐 형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추억 만들고 대신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조금씩 먹었어 엄마 나 진짜로 갖고 왔네 준비는 그래도 잘하잖아 봐봐 미스커피 밀크티 밀크티 다 죽었어 오랜에 찍어 큰 거? 가만히 됐어 당신은 지게만을 좀 봐 손짓 손짓 또 어디면 뭐로 바뀌는지는 알 수 있어요? 메뉴로 메뉴보다 뭐로 바뀌는지는 그냥 이름이 똑같아요 드디어 메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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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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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